음악이라기보다는 자신 개인의 취향이 더 많이 들어간 쪽으로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보고 있으면 노력해라 너는 너의 음악을 열심히 하거라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오늘은 부산의 신입 밴드 아크라이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크라이트의 팀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29살 윤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팀 막내를 맡고 있고 베이스 치고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라우스 댄스 빅클럽 아크라이트에서 드럼 치고 있는 송주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이를 오픈하셨나요? 저희가 나이가 저희 밴드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강점이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나이를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했는데 보컬만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하실래 따라했네요 했나요? 네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기가 어둡네요 나이 오픈하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거 딱 찍으면 좀 슬퍼집니다 눈물도 많아지고 아직 안 찍어봐서 저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만나이가 되면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만으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프로필도? 만나이로 서른이 되면 멤버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저랑은 지금 달은 너무 풋풋하신데 좀 슬퍼지실 거예요 슬픔으로 라켓놀이입니다 멤버 개개인의 근황 토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직장 다니고 있고요 해운대의 여성병원에서 병원 행정사로 일을 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합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행정? 네 아크라이트 팬덤이다 몸이 아파 갑자기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뭐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지인 할인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권장님한테 따라 말씀 드려서 좀 더 잘 봐달라고 서비스 좀 해주시고 영양수액 같은 거 좀 놔달라고 아! 영양수액까지? 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어... 라켓놀 파워 토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들 몸이 급하게 아프면 어... 아크라이트 우리 리더이신 아 기타리스트 윤승환 씨를 찾아가서 지인 할인 찬스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이렇게 가주시고 그럼 더더욱 두 번째 아퍼스에는 수액도 놔주시고 오! 라켓놀! 김영규 씨! 라켓놀 토크 저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는 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요? 네 관심이 갑자기 자네한테 따까네 제가 뭐 오래 일한 건 아니고 좀 소복이 난데 그래도 아 혹시라도 저희 리더처럼 차 고정나면 뭔가 사정사정해서 서비스 좀 오일이나 에어컨 가스 같은 거 요즘 많이 필요하실 텐데 야 너무 좋은데 이런 건 건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에어컨 가스를 충전했어요 그리고 갈았어요 호스랑 15만원 들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15만원 드리지 말고 아크라이트 공연을 보고 그냥 서비스 받으시죠 한 바수통 방법을 그냥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아 우리 보컬 김영규 씨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춤팀에 이제 노래 연습하고 저희 노래 들을 수 있게 지내십니다 음 직업은 밝혀야 하나요? 아니 안 밝혀야 됩니다 네 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뭐 뭐가 중요한 거 나이만 오픈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지인 할인 이런 거 없는 걸로 아 직장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송지원 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유일하게 직장인이 아니라서 저는 지금 그냥 취준 때문에 공부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저는 졸업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공부하고 있는 쪽입니다 아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제가 그 일본에서 잠깐 대학을 다녔어가지고 일본어 원래 현재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귀고를 했거든요 취직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그래도 거기서 학교 다녔으니까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학교를 일본에서 나오셨나요? 네네 그쵸 거기서 사실 드럼을 배웠는데 그 전공을 살리기가 영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일본어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준비는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일본에서 드럼을 전공하셨나요? 네 그쵸 그쵸 일본이 제 나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드럼 베이스 강국이었어요 리듬이 너무 앞서간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동등해졌는데 저희 때만큼은 더 문화를 그쪽에서 교류를 외국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드럼 베이스를 정말 잘했어요 지금 근데 동등해안 입장이 됐어요 거의 한국 지금도 한국사람도 너무 잘하죠 그래서 또 이제 보컬 같은 경우는 일본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이 월등히 잘하고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동미해도 되는건가 이렇게 공감해도 되는건가 이렇게까지 거의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감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그쪽에 있어가지고 많이 접하고 엔터테인먼트 그쪽이랑 같이 예전에 얘기도 많이 해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대한민국을 락했노 그렇죠 대한민국을 락했노 그럼 아크라이트 특결성은 언제 했는지 궁금합니다 21년도에 먼저 결성을 했었고요 중간에 멤버교체를 조금 겪으면서 지금 이 네 멤버로 활동한지 한 9개월 정도 된거 같습니다 9개월?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어땠나요? 처음 시작하고 지금 9개월 동안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 보컬 있었을 때는 그 보컬 친구가 뭔가 음악이라기보다는 자신 개인의 취향이 더 많이 들어간 쪽으로 보고 있으면 어떡할라고 보고 있으면 노력해라 너는 너의 음악을 열심히 하거라 너는 너의 음악을 열심히 안 되지 저는 솔직히 그쪽 친구랑 경향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많지는데 하면서 흥미가 조금 사그라드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랬어? 또 그래도 바뀌면서 보컬이 저희 곡 자체가 이제 뭔가 저희 아크라이트 만의 그런 길을 뭔가 조금 찾아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지금 흡족합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다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어떤 혼란스러움이었죠? 약간 EDM이 좀 더 많이 가미되는 전자음악 쪽이 더 가미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다행히 멤버가 교체도 하니까 너무 좋다 아 좋다 아 김현수 씨는 어땠나요? 지금 9개월이 됐는데 그 9개월의 시간이 어땠나요? 밴드 안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크라이트에 제가 바퀴 고퍼로 들어가게 되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래 기존에 있던 노래들 키를 조정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요즘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노래에 대한 갈망들이 엄청 흘려가는 기분이라서 요즘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 잘 될 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좀 감동인데? 근데 얼굴이 되게 긍정적인 얼굴이에요 되게 밝아요 웃는상 웃는상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상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공연할 때 막 이렇게 힘들어지거든 되게 그래도 너무 이 밴드 사운드로 만족하시네요 보컬 김예수 씨는 드러버 송주현 씨는 어땠나요? 그 땅에 요선이가 들어오기 전에 한 21년도에 결성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공연도 많이 없고 그랬어서 조금 결성한 지 조금 됐지만 뭔가 활동도 별로 없고 행복도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영 결성은 했지만 뭔가 흐지부지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마침 전에 있던 보컬 친구가 나가야겠다고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딱 들어와 줬는데 목소리 너무 예쁘고 여자 키로 바꾸니까 원래 남자 보컬이었는데 여자 키로 바꾸니까 노래가 더 좋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공연도 요즘 또 요즘 또 공연이 좀 많잖아요 좀 더워지기도 했고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됐고 공연도 많이 다니고 이런 자리까지 저희가 공연한 덕분에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서 요즘 너무 점점 오 이거 복댕이가 들어온 거네 한마디로 복댕이가 들어온 거네 복댕이가 들어온 거네 그럼 아크라이트의 이제 좋은 곡 우리 시청자분께 한 곡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이제 좋을지 우리 리더께서 아직까지 발매 준비 중인 곡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노래 제목들이 보통 보면은 저희 아크라이트 일단 팀 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크가 저희가 항상 공연 볼 때마다 무대랑 관객석이랑 같이 계신 분들이 전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배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방주가 이제 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방주가 좀 제일 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배라고 생각해서 그 아크에 저희가 그 배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란 뜻의 라이트를 붙여서 저희가 아크라이트라는 이름을 지었고 곡 제목들도 보면은 뭔가 배, 뭐 출항, 항해 뭐 이런 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런 걸로 이제 제목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EP 앨범을 하나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메인 타이틀곡 이름이 출항입니다 아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멤버도 완벽하게 결성이 된 것 같고 저희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있어요 출항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이번 메탈 파이러츠 공연에서도 저희가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진정 많이 썼고 곡도 저희가 들었을 때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만들었을 때 자아자찬! 아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곡 한번 기대해 주시면은 조만간 꼭 발표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아크라이트는 물을 좋아합니다 좀 큰 물에서 놀자 큰 물에서 놀자 저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하고 싶고 아크라이트가 출항을 해서 더 큰 지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크라이트의 사운드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첫 곡 출항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아의 첫 곡 시작!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미래로 향해하는 바람을 부려라 지난번에 멈추렸던 웃음을 지워준 바람을 부려라 우리의 주가 우리의 주가 우리의 주가 우리의 주가 멈추지 않는 미래로 향해하는 바람을 부려라 지난번에 멈추지 않는 미래로 향해하는 바람을 부려라 지난번에 멈추지 않는 미래로 향해하는 바람을 부려라 지난번에 멈추지 않는 미래로 향해하는 바람을 부려라